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는데 말을 못하는 거에요. 그래서 애인 있어요.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요. 아! 의미를 아셨으니 이 노래가 더 애절하게 울리며 줄 수 있겠죠?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. 이 노래는 천하의 미술전 강의. 귀찮아야 돼. 천하의 미술전 강의. 이렇게 불러올까요? 애인 있어요. 이 노래는 천하의 미술전 강의. 사랑하라고 잊지요 사랑해 사랑이 예수님 희망하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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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게도 멋진 매일이 다는 너의 모습들의 모습 다 주었죠 그 사랑 내 맘만 볼 수 있어 희망하시오 내 삶에 영원히 가만을 떠나 가끔씩 좌우려는 나로만 알고 있죠 그 사랑이 예수님 희망하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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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원칙 매일이 많은 걸 영원히 소주게 영원히 부어서 이 사랑 아무 볼 수 있어요 내 눈에 다 보여요 내 손에 영원히 담아둘 거야 나의 시절은 누구나 아이구의 주 그 사는 이 love you love 내 손에 영원히 담아둘 거야 그리고 나의 희망을 빛게 단속의 내 맘에 내 맘에 이렇게 잊지 않는 놈이 바라나요 그 사랑의 맘에 바라봐 그 사랑의 맘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